안녕하세요 엑소옥TV 입니다 18호 태풍 끄라톤 관련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와 미국해양대기청 GFS의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호 태풍 끄라톤은 9월 30일 저녁 7시 중심기압 972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대만과 필리핀의 바시에압에 위치해 있습니다 태풍은 내일 10월 1일 저녁 7시에는 약간 서편향하여 중심기압 957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중국 광동성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10월 2일 수요일 저녁 7시가 되면 중심기압 985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대만을 관통하며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10월 3일 목요일 저녁 7시가 되자 태풍은 대만을 거의 벗어나서 구름대가 오키나와에서부터 일본 규슈, 주거코, 시코코, 간사이, 그리고 동해지역, 그리고 구름이 대한민국 전체를 휘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18호 태풍 끄라톤이 열대저기압으로 변질된 것으로 보여지며 이 열대저기압은 길게 구름대가 오키나와에서부터 대한민국 동해를 지나서 동해 먼 바다까지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입니다 특이점으로는 이 저기압이 1008헥토파스칼이 이 대만 동쪽 해상 그리고 일본 주거구에서 동해 쪽에 1011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두 개가 그러니까 대만 동쪽 해상의 1008헥토파스칼의 하나의 저기압 나머지 저기압은 주거구 넘어서 대한민국 쪽에 동해 쪽에 또 하나의 1011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두 개가 만들어져 있는 이 바이너리 사이클로제네시스의 그런 시추에이션 그런 포메이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말 시시각각으로 계속해서 태풍의 진로와 형태가 바뀌면서 정말 어렵게 그때그때 새로운 해석을 해야 하는 참 어려운 형국인데요 이 대만을 통과하자마자 열대의 저기압이 된 18호 태풍 끄라톤의 저기압의 구름대가 일본 오키나와에서부터 한국, 일본 그리고 동해까지 길게 늘어선 원인은 상승 제투류와 태풍의 잔전수증기의 상호작용으로 보입니다 이 상승 제투류와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태풍이 지금 약해졌죠 하지만 상승 대기에는 강한 제투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제투류는 지표면에서 수천 미터 상공에서 강하게 흐르는 바람층으로 잔전태풍이나 열대 저기압의 수증기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구름대를 넓고 길게 퍼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지금 오키나와에서 한국, 일본, 동해상까지 길게 구름이 형성되어 있죠 이 상층 바람은 구름을 밀어내면서 동해까지 이어지는 구름대를 형성하게 만든 것입니다 태풍은 바다에서 많은 수증기를 끌어올리면서 이동합니다 태풍이 약화되었더라도 남아있는 수증기와 습기가 여전히 강력한 에너지원으로 작용을 하면서 넓은 구름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수증기가 태풍에 잔재하는 구름대를 유지를 시키면서 상승 제투류에 의해서 넓게 퍼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유럽중기예보센터에서는 지금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풍이 지나간 후에 대기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잔여 수증기와 에너지를 통해 구름대가 계속 형성되는 요인이 됩니다 동시에 중위도에 편서풍이 강하게 작용하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구름대를 밀어내면서 이 구름대가 더욱 길게 늘어나게 됩니다 편서풍은 태풍이 약해진 후에도 남아있는 구름대와 수증기를 동해쪽으로 끌고 가면서 이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길게 태풍은 비록 대만을 관통하면서 열대저기압으로 이제 저기압으로 바뀌었죠 완전히 약해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서풍은 태풍이 약해진 후에도 이 남아있는 구름대와 수증기를 저 멀리 동해쪽까지 끌어가면서 이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넓은 지역에 걸쳐서 강수구역이 지금 오키나와 제주도, 한국남부 그리고 일본의 주곡구, 시곡구, 규슈, 간사이까지 길게 강수구역이 형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바다는 여전히 높은 수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잔존 태풍 또는 열대저기압이 여전히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구름대를 유지하는 원인이 됩니다 동해까지 길게 늘어선 구름대는 이러한 해양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서서히 사라지기 전에 넓게 퍼지는 현상이 발생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일본 오키나와에서부터 일본 시곡구, 주곡구, 간사이, 규슈, 한국, 제주도, 부산, 전라도까지 길게 지금 구름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만, 일본 그리고 한반도는 모두 지형이 복잡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형적 요인은 바람의 바람과 구름대의 흐름에 영향을 미쳐서 태풍의 잔여 세력들이 남은 상태에서 구름대가 동해까지 길게 이어지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8호 태풍 끄라톤이 대만을 지나면서 구름대가 동해까지 길게 늘어진 이유 이미 태풍이 저기압으로 변질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기압 구름대가 길게 늘어선 이유는 상승 제투류와 18호 태풍 끄라톤의 잔여 세력 잔여 세력인 수증기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대기의 불안정성 그리고 해양 열 에너지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10월 4일 저녁 7시가 되면 이 18호 태풍 끄라톤 그러니까 열대 저기압이죠 이제 저기압의 긴 구름대가 한반도 밑으로 내려와서 일본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하루 뒤인 10월 5일 토요일 저녁 7시가 되면 이 저기압 구름대는 중국 중부지역에서 한국 제주도와 전남지역 그리고 일본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다시 하루 뒤인 10월 6일 일요일 저녁 7시가 되면 저기압은 중국 중부지역에서 북상을 해서 한국 서해로 빠져나오면서 한국 저녁에 비를 뿌리는 모습이고요 다시 하루 뒤인 10월 7일 월요일 저녁 7시가 되면 저기압 구름대는 한국을 지나가며 여전히 계속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비를 뿌리죠 저기압은 동해 먼해상에서 천호헥토파스칼 세력으로 멀어졌지만 여전히 10월 7일까지 한국 전역이 영향을 받으며 비가 오고 있고요 10월 8일 다음 날 10월 8일 화요일 저녁 7시가 되자 그제서야 저기압은 완전히 한반도에서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해양대기창 GFS의 18호 태풍 끄라톤에 대한 예측인데요 다행히 유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동소의한 모습인데요 9월 30일 오늘 저녁 7시 지금 계속 7시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저녁 7시 기준으로 보면 18호 태풍 끄라톤은 중심기압 962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대만과 필리핀의 바시해업 사이에 위치해 있고요 다음 날 10월 1일 저녁 7시에는 중심기압 962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이 바시해업에서 대만으로 북상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날 저녁 7시는 10월 2일에는 중심기압 991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대만을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녁 7시인 10월 3일 목요일에는 태풍은 대만을 빠져나와서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마찬가지로 저기압으로 변질돼서 약화된 모습입니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미국해양대기청 역시 대만을 빠져나오면서 태풍은 저기압으로 변질되었고 오키나와에서부터 일본, 한국 남부지역, 그리고 동해상 똑같습니다 유럽과 길게 구름대가 늘어선 모습입니다 이 길게 구름대가 오키나와에서부터 동해까지 늘어선 이유는 유럽 설명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원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그 다음 날 저녁 10월 4일 저녁 7시가 되자 1002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은 일본 오키나와에서 대안해업 그리고 동해상까지 진출해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날 10월 5일 저녁 7시는 저기압이 서쪽 중국으로 이동해 있으며 중국 상하이 인근 해상에 1008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위치해 있고 한국 남부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일부 그 다음 날 10월 6일 저녁 7시에는 중국 중부지역 상하이 인근의 저기압은 북상을 해서 위로 올라와서 서해에서 한국을 지나치라는 모습입니다 한국 수도권 지역에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다음 날 10월 7일 저녁 7시가 되면 저기압은 서해에서 한국을 지나며 관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한국에 많은 비를 뿌리는 모습입니다 다음 날 10월 8일 저녁 7시가 되면 한국을 빠져나가고 있고요 여전히 한국에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다음 날 10월 9일 저녁 7시 저기압은 한국을 거의 빠져나와서 이제 한국은 저기압의 영향권에서 10월 9일 저녁 7시부터는 이제는 저기압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상황입니다 거의 며칠 전 18호 태풍 끄라톤이 제가 방송에서 윈디를 보니까 미국해양대기청하고 독일기상청에서는 대만 동쪽 해상으로 벗어나서 대만을 관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시뮬레이션에 따라서 만약 내일 10월 1일 새벽에 그 18호 태풍 끄라톤이 동쪽으로 동편향을 해서 며칠 전에 시뮬레이션처럼 대만 동쪽 해상으로 그냥 북상을 하여 대만을 관통하지 않으면 이것은 태풍이 여전히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서 한국으로 북상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오늘 내일 새벽 내일 10월 1일 새벽이 중요합니다 태풍이 대만을 관통하냐 아니면 서쪽으로 가냐 동쪽으로 가냐 또한 만약에 태풍이 동쪽 해상으로 비껴서 대한민국으로 북상하게 되면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직 남쪽으로 빠지지 않고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18호 태풍 끄라톤은 저기압성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태평양 고기압을 피해서 이동하려는 성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현재처럼 자리를 잡고 있으면 18호 태풍 끄라톤은 그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고기압이 남쪽으로 물러나지 않으면 태풍은 북쪽으로 올라가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그 경로가 한국, 일본 또는 중국 동해안 쪽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것은 만에 하나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소보다 더 북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태풍이 동쪽으로 빠지지 못하고 북서쪽 즉 한반도 방향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기압이 남쪽으로 빠져야지 태풍이 동쪽으로 향하던지 그냥 남쪽에 머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태풍이 한국으로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10월 1일 내일 화요일 새벽에 태풍이 과연 모든 수치예보모델들이 예측대로 그냥 대만을 관통을 하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동쪽으로 비껴갈 경우 그럴 경우에는 대만을 관통하지 않는 거죠 대만에 영향을 안 주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전히 강한 세력을 가지고서 북상한다는 것임으로 우리가 10월 1일 새벽까지는 내일 새벽까지는 태풍이 대만을 비껴갈지 그대로 관통할지를 주의깊게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모든 수치예보모델들이 대만을 관통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는 대만을 비껴갔기 때문에 설마 만에 하나 대만을 비껴갈 수도 그럴 확률은 없죠 거의 0.00001%겠지만 하지만 10월 1일 내일 새벽을 보긴 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황을 봐야 됩니다 만약에 태풍이 아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동쪽으로 좀 빗기면서 대만을 통과하긴 하지만 약하게 통과하거나 아니면 대만을 비껴가면 대한민국으로 북상할 수 있는데요 태풍이 저기압으로 변질되지 않고 이럴 경우를 대비했을 때를 지금부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제조건은 태풍이 한국 남부지역으로 접근한다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각 도시의 고유한 지형적 환경적 특성에 따라서 우리는 대비책이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이 고층 밀집지역에서는 풍속 터널 효과로 인해서 강풍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풍속 터널 효과가 뭐냐면 풍속 터널 효과는 강한 바람이 고층 건물 사이에 좁은 공간을 통과하면서 더욱 빠르게 가속되는 현상입니다 태풍이나 강풍이 발생할 때 도심의 높은 빌딩들 사이에서 이 현상이 발생해서 바람이 강하게 몰아치면 보행자나 차량에게 큰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풍속 터널 효과는 건물의 높이와 배치 그리고 바람의 방향에 따라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남부지역 도시들을 살펴보고 태풍이나 대만을 관통하더라도 저기압이 올 시에 대비책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입니다 부산은 고층 빌딩들이 해양가에 밀집되어 있는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강풍이 고층 빌딩에 충격을 줄 수 있으며 건물 사이를 통과하는 바람은 더욱 가속되어 풍속 터널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해운대와 마린시티 지역처럼 빌딩 밀집도가 높은 곳은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빌딩 외벽과 유리창의 손상 가능성을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하며 주민들에게는 실내 대피를 권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울산입니다 울산은 중공업 도시로 산업단지와 고층 빌딩들이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이 울산에서는 고층 빌딩 뿐만이 아니라 산업시설에서도 강한 바람에 의한 구조적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풍속 터널 효과로 인해서 빌딩 사이에서 바람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서 시설물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시설의 안전점검과 더불어서 도로와 교통시설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여수입니다 여수는 해안선이 길고 고층 빌딩보다는 항구와 해안 저지대가 주요 도시 특성을 이룹니다 여수는 고층 빌딩보다는 해안선에 위치한 항구와 해안가의 시설물들이 강풍과 높은 파도렌에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해안가 지역에서는 바람보다는 침수와 파도에 의한 피해가 더 클 수 있으므로 해안 방파제와 항구 시설의 강화가 필요하며 저지대 주민들은 대피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다음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해발 고도가 높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섬입니다 섬이라는 특성상 해안가 지역은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산지에서는 산악지형을 따라 강한 폭우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해안가 지역은 방파제를 강화하고 저지대 지역에서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배수 시스템을 점검해야 합니다 산악지형에서는 산사태 및 도로 유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인근 주민들은 긴급 대피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다음은 목포입니다 목포는 서해에 위치해 있으며 해안가의 저지대가 넓게 퍼져 있는 지역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올 경우 해일 위험이 있으며 저지대는 태풍으로 인해서 침수될 수 있습니다 저지대 지역 주민들은 침수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하천과 배수로의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해안가의 주요 시설들은 방수벽을 설치해 해수 침입을 방지해야 하며 목포항 주변의 배들은 태풍 전에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다음은 통영입니다 통영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은 지역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몰아칠 경우 섬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해양산업 종사자들이 많아서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해양산업 관련 시설과 어항의 안전 점검이 필수적이며 섬 주민들은 대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해양가 저지대 주택들은 침수 대비 방안을 마련하고 바다와 인접한 시설물의 강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거제입니다 조선업이 중심인 거제는 강한 바람이 불 경우 대형 선박이나 조선소 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양가 지역은 침수와 강풍 피해에 취약합니다 조선소 및 항만 시설들은 강풍 전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바람에 대비해 구조물을 고정하거나 대형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지대 주민들은 침수에 대비해 대피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남부지역들은 각 도시마다 고유한 지형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태풍에 대비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해안과 산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강풍과 해일에 대비해야 하며 저지대는 침수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각 도시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비책을 세워야만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풍이 강할수록 풍속 터널 효과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번 18호 태풍 그라톤의 경우에 태풍이 대만을 지나면서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풍속이 초속 30에서 40m 이하일 경우 한국 남부지역의 도심지에서 풍속 터널 효과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은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층 빌딩들이 밀집된 지역은 여전히 바람의 가속화로 인한 추가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심하지 말고 반드시 대비해야 합니다 성장에 점점 수 있는 여전히 바람의 가속홍게 중심으로 인한 사업자의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لى 인한다시피 기회를 통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